외국인에게 바로 써먹는 실전회와 오늘은 인사 나누기 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인사말을 적어놨습니다. 자, 아마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아,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배울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은 잘 지내고 있지? 처음 인사할 때요. 별일 없지? 밥 먹었어? 어떻게 지내? 하는 일 잘 돼가?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저희는. 자, 아마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는 법으로 배울 텐데 오늘 똑같게 영어로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은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하고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약간, 뭐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는 대화로 사용을 하는 인사말들이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Hi, Hello 하는 말과 같이 사용을 해요. 자, 똑같게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쭉 배울 거예요, 지금. 자, 안녕, 어떻게 지내?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여러분, How는 어떻게라는 의문사잖아요. 그래서 너 어떠니? 너의 상태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말이 되겠죠, 그쵸? 네, 똑같은 말로요. 안녕,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물어봤어요. Hello, How are you doing? Hello, How are you doing? 그러니까, How are you?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니?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니? 이런 얘기입니다.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또 많이 쓰는 말이요. Hi, How's it going?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역시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랑 또 똑같게 이것도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Hi, How's it going? 잘 지내고 있지? 이런 뜻입니다. Hi, How's it going? 또 많이 쓰는 말이요. 자, 이 Everything 이란 말을 넣습니다. Everything 하면 전부,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때? 모든 것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의 모든 것들이 어떠니?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Hi, How's everything? Hi, How's everything?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대답은요. 대개는 우리 좋아, 잘 지내. 대부분 아마 8, 90% 이상은 이런 대답일 거예요. 자, 그런 요의 대답입니다.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 자기가 상태가 어떤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과 너는 어떠냐? 라고 묻는 것이 사실은 아주 격식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요즘 이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격식은 이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생략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자기네들 용으로 넘어갑니다만 사실 요게 격식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똑같은 걸로 좋아, 고마워, 너는 어땠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great, 좋아, 좋은 이런 뜻이잖아요. great, 그죠? thanks, thank you가 아니라 thanks, 줄여서 thanks. 그 다음에 and yourself, and you 대신 and yourself, 너는 어때? and you, 너, and yourself, 너 자신은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죠? 좋아, 고마워, 너는 어때? 똑같은 표현입니다. great, thanks, and yourself? great, thanks, and yourself? 자, 좋아, 고마워, 너는 어땠인데요. 조금 살짝 또 다른 표현이에요. pretty good, thanks. how about you? pretty good, thanks. how about you? 이겁니다. 자, how는 어떻게잖아요. 너는 어떠니? 해서 how about you? 이것도 사용합니다. 하셨죠? and you, and yourself, how about you? 다 똑같습니다. 너는 어때? 이런 거예요. 자, pretty good, thanks. how about you? pretty good, thanks. how about you? 또, 좋아, 고마워, 너는 어땠인데요. 살짝도 틀립니다. just fine, thank you. what about you? just fine, thank you. what about you? yeah, just fine, 좋아, 역시 똑같아, 똑같이 좋다는 표현입니다. thank you,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shyda? what about you? 똑같은 뜻입니다. 넌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또 똑같은 건데 표현이 살짝씩 틀려요. I'm doing just great 좋아라는 건데 I'm doing just great 또는 I'm doing just fine I'm doing just good 하고 쓰셔도 돼요. I'm doing just great thanks, yourself 자, and yourself 원래 했었는데 and를 빼고 그냥 yourself 간단하게 물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도 다 생략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격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나쁘지 않아 하면 not bad no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아? not bad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냥 그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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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그래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좋아 하루가 긴데 하루 중에 지금 온 이 시간까지는 아직 좋아 이런 얘기로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아 이런 뜻입니다. 안 좋아하면 bad 한데 이건 정말 안 좋을 때 bad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단도 지급적으로 bad 잘 안 합니다. 하셨죠? 자, 그러면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좋지 않아 이렇게 not good을 많이 하지 bad은 잘 안 하는데 이거 되게 안 좋을 때 얘기하겠죠? 안 좋아? bad 합니다. 더 안 좋은 표현 terrible 아주 끔찍해 정말 안 좋아 이렇게 awful 할 수도 있겠죠? 아주 끔찍해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 좋지 않아? not good 좋지 않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그죠? 이럴 땐 아마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일인데 what's happening? what happened? 또는 뭐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면은 뭔가 거기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자기 몸이 안 좋다랄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랄지 얘기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 이런 인사들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들인데 지금 요 다음에 배울 것들은요. 매일 만나는 친구들 특히나 학교에서 친구들 매일 만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친구들 만날 때 쓰는 말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일 쓰는 거니까 인사도 Hi, Hello 대신에 Hey, Hey Hey도 인사입니다. 안녕 이런 뜻이에요. What's up? What's up? 뭐가 update 뭔가 업이 된 게 있느냐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What's up? 하고 물어보면 그냥 별일 없어? 뭐 별일 있니? 뭔 일 없어? 이런 얘기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친구들한테 서로 물어보는 게 되겠죠. 뭐 새로운 거 있냐 이런 얘기예요. Hey, What's up? Hey, What's up? Hey, What's up? 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는 Hey, 무슨 새로운 소식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Hey, What's new? 새로운 소식 있니? 이런 거예요. Hey, What's new? Hey, What's new? Hey, What's new?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대답은요. 아, 요것도 있겠다. 또 Hey, What's going on? 해서 별일 없지? 해서 Going on 뭔가 계속 되는 거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지? 이런 의미로 이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Hey, What's going on? Hey, What's going on? Hey, What's going on? 자, 그러면요. 별일 없어 하면 Nothing Nothing Something은 뭔가 뭔가 약간 있는 거고 Nothing은 Not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much 뭐 별거 없어. 별일 없어. 이런 뜻입니다. Nothing much Nothing much 또 평소랑 같아 하면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Same 뜻이고요. Usual 하면 보통의 평소의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평소랑 같아 하면 Same as usual Same as usual Same as usual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얘기해주면 되겠죠? 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 I start a new job I start a new job I start a new job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하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축하해주면 되겠죠. 축하해 하면 Congratulations 해 주면 됩니다. 또는 I'm so glad to hear that 아주 오래 기다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 그 얘기 들어서 너무 기쁘다 해서 I'm so glad to hear that 그걸 듣게 돼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기에 걸렸어 하면 I have got a cold인데 줄여서 I've got a cold I've got a cold 나 감기에 걸렸어. I've got a cold I've got a cold 또는 뭐 배가 아파 I've got a stomach ache I've got a stomach ache 배가 아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별로 안 좋은 소식이니까 이럴 때는 아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유감이다 라는 얘기를 쏘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합니다. Oh,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쏘리는 여기서 유감인 이런 뜻이에요.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Oh, I'm sorry to hear that Oh, I'm sorry to hear that Oh, I'm sorry to hear that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말해줄 수 있겠죠. Get better soon 빨리 낫길 바래 빨리 나아 Get better soon Better 더 좋은 Soon 곧 이런 뜻이에요. Get은 극복하다의 뜻으로 해서 빨리 나아지길 더 좋고 도와지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Get better soon 이런 뜻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How are you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Have PP를 사용하는 완료용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옛날부터 그 옛날 그 쭉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쓰면 돼요.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상태를 물어볼 때는 완료용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완료용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완료용으로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Hi, how have you been? Hi, how have you been? Hi,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면 대답을 어, 좀 바빴어. I have been busy. 자, I have been을 줄여서 I've been busy. I've been busy. I've been busy. 이렇게 나 계속 바빴어. 이 been이라고 하는 거는요. be 동사의 과거 분사형 PP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be 동사는 원래 원형은 be잖아요. 그리고 mre is가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was war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 been이라고 하는 게 PP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바빴다. 내 상태가 바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I've been busy. I've been busy. I've been busy. 나 그동안 바빴어. 만나서 반갑다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너, 너네들 봐서 좋다. Good to see you guys.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Good to see you guys. 너네들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봤어. 너무 오랜 시간에 못 봤던 걸 때에서 Long time no see입니다. 오랜 기간 보지 못했다. 해서 오랜만이야. 이런 뜻으로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너무 오랫동안 못 봤다. 오랜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부모님들께 안부를 좀 전해줘. Say hello to your parents. Say hello. 헬로라고 말해줘. 너의 부모님한테 얘기니까 안부 전해줘. 이런 뜻이 되겠죠? Say hello to your parents. Say hello to your parents. Say hello to your parents. 대신에 sist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Say hello to your sister. Say hello to your sister. 너네 언니들한테 언니한테 안부를 전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자 하면 See you later. See you later. Later가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See는 보다니까 너 나중에 보자. See you la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See you later. 또 보자 하면 again. 또다시. 다시 이런 뜻이죠? 그래서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간단하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See ya.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See ya. 아주 간단하게 See ya. 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해. 우리 왜 전화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하고 합니다.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연락해.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인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